원주지방 환경청이 겨울 철새 도래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 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AI 대능 상황반을 구성해 편성하며 원주천, 소양강 하류, 철원평야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상시 예찰과 분변 채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역 주민들과 농장 종사자 등도 조류 폐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난해 말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타나는 등 AI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.